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백현아, 어떻게 대구야. 아, 귀엽다. 백현아, 대구야. 백현아, 백현아. 백현아, 백현아. 백현아, 백현아. 54초야, 54초. 아, 아직 지났지 않았어? 62초. 68. 68. 68, 네?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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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하하하하하. 대박. 나한테 맞춰봐. 내가, 나한테. 맞아, 맞아, 맞아. 정확했어. 진짜? 너무 섹세해. 이거 드라이찬스 있나요? 드라이찬스 있어요? 백현아. 노래마다 박자가 달라서 세심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 보아 양은 내가 봤을 때 국내 시스템시 웨이브는 1위인가요? 깜짝 놀래요. 아니 여운을 시작해서 뒤로 이만큼 튀어나와. 제가 전원 대신을 배웠었거든요. 아 장난 아니다. 물리치료 받는 줄 알았어요. 이러면 한나 씨가 불안하니까. 자 우리 맨 마지막으로 누구 설레요? 상의 줘야 될 것 같아요. 상의해야 돼. 이거 장전 잘 차야 돼. 헨리 형이 제일 잘하잖아요. 이거 잘해? 헨리가 음악 천재잖아. 음악 천재. 마지막에 하시면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. 둘이 다시 얘기해야죠. 어떻게 해. 잠깐만요. 우리 아직 안 정해서 아 그게 아니라 정했어. 음악 천재 음악 천재 난 음악 잘 몰라요. 야 너 메트로 잘하냐. 자 다음 수가 누구예요 여기는요.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간 메트로. 인간 메트로. 천재 미션. 천재입니다 천재. 그럼 미션입니다. 준비 바로 갑니다. 오케이.